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 들리십니까? 자, 들리시면 한 두 분 정도만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들리시는 분만 1번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와원에서 계신 분들 안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아니, 다들 대답이 없으셔. 이래가 종목 나가겠나? 아니, 그렇게 손이 무거워서 종목 추천을 받으시겠어요? 자, 오늘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뭐 반응이 영 좋지 않네요. 시장이 쉬우니까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도 시원찮게 하시는 것 같고 자, 일단 그리고 거기에 이제 CMO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린유딜 관련해가지고 유딜펀드 관련해서 자, 어제 얘기했던 것은 이제 SKDND였습니다. 오늘 SKDND 같은 경우에는 또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네, 오늘 한 10% 뽑아내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이 SKDND 말고 우리가 흔히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딜펀드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바닷권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000원대부터 34,800원이면 주가가 약 370%밖에 올랐죠. 사실 이런 거는 사기 힘들거든요. 사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하지만 이제 SKDND를 했던 것은 SKDND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자리였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자리죠. 한번 해볼만하다 싶은 자리죠. 이 자리가. 그런데 이제 어제 공개 방송을 보고 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귀담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딱 튀어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오늘 이제 먹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딱 되면 우리가 신규적인 진입이 상당히 또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매집 자리가 하단에 지금 부풀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또 세력에 대한 매집 가격하고 이격이 좀 발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가면 손절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벌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보신 분들한테 값진 자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전일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어제 혹시 방송 보신 분 계십니까? 전일 화요일 날 방송 보신 분 계세요? 전일 세 가지 종목을 했었는데 그 세 가지 종목이 저희가 서림바이오하고 에스텍파마하고 NVH 코리아였죠. 그래 어제 이제 정진씨가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빨리 오를 것이냐 그래서 NVH 코리아 음악병실 관련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클 것이다. 오늘 곧장 이제 NVH 코리아하고 GH 신소재하고 두 가지를 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GH 신소재는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저희가 이제 이 GH 신소재는 이제 시가총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요건 이제 추천을 안 드렸던 거고요. NVH 코리아로 했죠. N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 동안 이제 변동폭이 21%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추천은 언제 했느냐 NVH 코리아가 보세요.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7월 7일 날 추천이 나가요. 요자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요 7월 7일이면 요자리입니다. 요자리 보이시죠? 요자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주가가 요렇게 이제 꾸준하게 요렇게 올랐다가 다시 매수과 와서 요렇게 올라가요. 요 시간이 너무 지겹다. 그럼 여기서 하면 되죠. 항상 이제 저희가 일단은 가족분들한테는 낮은 가격대에 실질적으로 매매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간에 빨려 올라야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전문가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잘하는 전문가라고 그렇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방송에서는 고가 권역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가 권역에서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보십시오. 여기서 강하게 이제 뽑아내면서 음압병실 지금 병실이 모자란다. 실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한다면 사실 요런 자리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꾸준하게 여기서 1차 2차 여기까지는 한 10에서 15% 올라왔다가 다시 매수과의 조정 보이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요런 데 높은 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 서림바이오도 자 서림바이오도 괜찮죠. 서림바이오도 서림바이오도 오늘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변녹포 있으면 생기죠. 요거는 내일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별표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텍파마 에스텍파마가 오늘 상한가에 100원 모자랐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얼마냐 17,450원이에요. 17,450원인데 요게 이제 상한가 17,450원을 17,350원까지 올라왔어요. 100원 차이로 상한가가 도달이 안됐고 오늘 요거는 딱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줬죠. 어떻게 움직였어요. 장중에 10가로 출발해가지고 장중 마이너스 2.6%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빠졌다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요런 것들도 이제 넓게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공격이 가능하지만 올라가버린 것들 박수콘 상단까지 올라가버렸어요. 여기서 돌파를 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자리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만 이런 자리는 돌파를 안하게 되면 그만큼 하이리스크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익실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이미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통만 29% 올랐어요. 통으로 다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건 갭상승도 없었어요. 아무리 깔려고 해도 핑계거리가 없다. 왜 통으로 심지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방송 보신 분들은 누구나 본인의 의지매 있었으면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빠졌다고 올랐죠. 빠졌다가 오늘 강하게 형성되면서 티올랐어요. 자 전일 공개방송에서 SKDND 그린유딜 관련해서 핵심 종목이다. 핵심 종목이다. 그죠? 핵심 종목이다. 유딜 펀드 생겼을 때 반드시 편입되는 종목이다. 미리 지금 매수해놔야 된다 했죠. 나중에 오르면 못삽니다. 오르면 못사요. 오르기 전에 사야 됩니다. 오르기 전에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근도 못삽니다. 저러다가 또다시 이익실화를 나와버리면 주가 쭉 빠져버려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종목과 말하기 좋은 종목은 달라요. 말하기 좋은 종목은 올라간 종목을 얘기하면 말하기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위치에서 매집을 이루고 튀어오를 수 있는 추세 초입을 공략을 해줘야지만 이 뒤에 통으로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적게 먹더라도 이걸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림바이오 좋았고 에스텍파마 좋았고 NVH 코리아 좋았어요. 심지어 지난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낮에 하는 방송 그때 종목이 대정화금이었어요. 오늘 대정화금 어제도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핥고 내려왔죠. 그럼 오늘 상한가 왔습니다. 화금이 화금이 뭐라고 했어요? 목표가 5만원 간다 했죠.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이상로입니다. 이상로 상한가로 가는 길입니다. 상한가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저희 방에서 또 상한가 터졌습니다. 오늘 상한가 두 번 먹을 뻔했어요. 에스텍파마가 100원만 더 올렸어도 두 개 먹는 건데 오늘 한 개밖에 못 먹었습니다. 7월달하고 6월달도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8월달도 지금 8월 초에 했던 종목군들이 급등 나옵니다. 8월 초에 했던 것들이 8월 중순하고 초에 했던 것들 급등 나오고 있어요. 제가 9월달이 되면 한국경제TV 왔는지 이제 한 딱 1주년이 되는 게 9월달이에요. 저보다 두 달 빨리 온 사람이 우리 누구냐 그 여자분 그 여자분 이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그 친한데 이름 까먹었다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진짜 생각이 나네 네 그 여자분 이름 뭐예요 그거 젊으신 여자분 있잖아요 한국경제 젊으신 여자분 그 분 이름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진짜 생각 안 나는데 알면 좀 가르쳐주세요 아 임주아 아 임주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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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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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먹었어 친한데 진짜 진짜 친해요 친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났어요 갑자기 아 박윤진 대표님 나이 많죠 저보다 연식이 오래되셨어요 그분은 제가 아무튼 한국경제 그분이 저보다 그 두 달 빨리 오셨고 임주아 대표가 제가 이제 9월달에 왔었는데 제가 그 전에 모든 방송사를 다 했었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수익률 1등이었어요 심지어 저를 이제 9년째 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제가 방송할 때 친했던 아나운서하고 그 콤비가 좋았다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십니다 제가 잠깐만 좀 자랑을 하면 제가 작년에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MTN인데요 거기에 있을 때 제가 12시 12시 50분부터 1시반까지 방송을 했어요 이 시간에 시청률 1등에서 그 시간에 강남 아줌마들이 가장 많은 주문을 넣는 시간이었어요 방송 보고 저거 사돌라고 이상로가 얘기하는 저 종목 사돌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증권사에서 방송국을 전화까지 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서 없어서 그렇지 딴 데서는 날렸습니다 제가 다 1등 찍었습니다 MTN 1등 찍었었고 매일 경제에서도 수익률 차이를 보세요 찍고 왔어요 제가 여기 매일 경제 초기 멤버거든요 그래서 서경에서는 8개월에 300%를 찍고 왔어요 SBS CNBC 아시아경제 다 해봤습니다 제가 올해 10년 차인데 남은 곳이 한국경제TV에요 남은 곳이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야 돼요 입소문을 얘가 진짜 방송에서 얘기하는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도 정말 괜찮더라 정말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잘 뽑아내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종목의 질도 더욱더 올라가고 제가 또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돼요 제가 이제 방송사 도장 깨기 이제 한국경제만 남았습니다 한국경제만 제가 이런 수익률을 좀 탄력을 붙여가지고 한번 잘해볼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7월달에 매매도 자 보십시오 다산 네트홍스 신고가 갔었죠 저 신고 갔고 오버버 신고 갔었고 DKT 신고가 갔었고요 DAP 11% 올랐었고 NVH 코리아 이때 7월 7일 날 추천주예요 아까 보셨죠 자 KGTS 지금 또다시 신고가 가고 있죠 우린 4,150원 샀어요 자 KG케미칼 신고가 갔고 캠트로스 얼마냐 3,220원입니다 단가가 7월달만 하도 130%, 160%짜리 터졌어요 그 위에 92%죠 인지 컨트롤 수도 급등했죠 자 항상 저희는 세력이 있는 종목만 합니다 매집이 된 종목을 공략합니다 매집이 된 종목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진행합니다 최근에 잘 가는게 뭐에요 코롱글로벌 요런 것들도 단가가 얼마냐 1만 5백원이에요 1만 5백원입니다 1만 5백원 여기에요 요런 자리는 더 갈 수 있지만 뽑아내버리면 못삽니다 이제 뽑아내버리면 자 오늘 와우카페 여기에 가입하셔도 가입 안하셔도 다 보실 수 있는데 자 조화제약 상학과였어요 제가 공개방송 하면서 오늘처럼 똑같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말씀드렸었느냐 자 오늘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일 제가 주식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꼭 그 종목은 사십시오 꼭 그 종목은 사십시오 그게 조화제약 했어요 얼마 전에 물으시더라고요 대표님 생물 준 종목이 잘 안 가는데 하시더라고요 미안했습니다 빨리 안 갔어요 미안했습니다 6%밖에 안 올랐었어요 그 전에 미안했어요 하지만 오늘 상학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학과 같습니다 상학과 같습니다 이거는 색깔도 표시를 해드렸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빨간색은 한 달에 4개에서 8개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일 종목을 1개에서 2개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종목이 많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간색 종목은 한 달에 4개에서 8개 나옵니다 이거는 포트를 구성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1개에서 2개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종목을 추천해드려요 이게 7월달 종목 추천 내역이에요 물론 손절도 있습니다 물론 손절이 발생해요 하지만 확률을 봐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세력이 없는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종목에 대한 질을 봐주세요 질을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5에서 우리가 1차 목표가가 한 5.3% 정도 되는데요 요정도 올라올게까지 시간이 하루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가 12% 정도 돼요 요정도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근데 거기서 급등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죠 급등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급등하면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옆으로 형보하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주세요 그거는 못 맞춥니다 대신에 우리가 산 종목은 지키다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부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나 2차까지 올라옵니다 대신에 여기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능력도 일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익절가를 잡아드리지만 익절가 전에 파시는 것은 단기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종목이 너무 많아지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은 8시 40분에서 10시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합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해드리고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좀 더 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좋다 얘기하지만 본인이 포트가 늘어나면 단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에 본인의 금액이 크다 종목을 많이 신경쓰기 싫다 하시면 빨간색 종목만 사라고 말씀드려요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표시를 해드리냐면 이렇게 장기 보유 가능이라고 장기 보유 가능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장기 추천주가 다 나와요 한마디 포트를 구성해서 들고 있는 종목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7월 13일 인지 컨트롤스였어요 7월 13일에 단가가 얼마예요 5,420원, 5,500원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여기죠 이렇게 단기로 10% 이상 올라왔다가 얼마 걸려요? 하루 이틀, 3일 하루 이틀, 3일 만에 15% 올라왔다가 단기로 대응하시면 여기서 팔면 돼요 팔면 됩니다 대신에 장기로 보고 싶다 장기로 본다 이렇게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빵, 상한가 빵 또다시 빵 또한 빵 새빵 하루 3빵 빵, 빵, 빵 매수 패턴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요렇게 매매를 해요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실제 내역이고요 1심바이오 오늘 상황 깠잖아요 1심바이오 또 상황 깠어요 요것도 보십시오 6월 달에도 6월 11일 1심바이오 가격이 2,500원이에요 2,500원 자, 6월 11일이면 언제냐 요기입니다 요기예요 매수과에서 단기로 빵 치죠 2x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빵 또 빵 칩니다 매수과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단기로도 대응하고 그 자리에서 매수과 부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왜? 저희는 세력 매직 가격을 공략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략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채팅창에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척경험을 했대요 척경험을 그래서 무슨 척경험이냐 상한깔을 먹었대요 오늘 상한깔을 먹었대요 처음 먹어봤대요 상한깔어요 상한깔어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주식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죠 근데 나로 인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걸로 인해가지고 나를 믿고 샀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수익이 나고 상한깔을 갔다 기분이 좋다 그 사람이 상한깔을 먹는다고 해서 내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회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내한테 더욱더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왜 왜 좋겠어요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갑자기 불현덕 그 생각이 났어요 전에도 한번 생각했었는데 참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보면 남을 웃겨주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전문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그맨들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저 참 철 없는 놈들 철닭선이 없는 놈들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딴 따라 격식 떨어져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많이 계시죠 전문가를 보면서도 격식 떨어져 또는 사기꾼이야 쟤는 말빨만 좋아 또는 사투리 듣기 싫어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사투리 듣기 싫어 또는 외모로 왜 저래 똥구래 여러 가지 그런 비하 발음을 말이죠 오늘도 방송하는데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를 하지 마라 코로나들 있는 그대로만 바라봐라 근데 그 말에도 또 딴지를 걸더라고 악플러들이 그 말이 맞잖아요 하지만 그런 뭐랄까요 선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정말 기운이 나요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엄청 느끼게 돼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내일도 내일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바이넥스 보십시오 바이넥스 6월 3일입니다 요거 있는 요것도 빨강색 표시를 해야 되죠 요거는 뭐예요 빨강색은 장기 보유 가능하다 6월 3일 언제예요 6월 3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6월 3일이 자 마찬가지로 요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로 하루 이틀 3일 이봉이 몇 퍼센트짜리예요 10%짜리 보험입니다 이거는 2차 목요가 12% 수익 나는데 3일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움직이 또다시 한번 또 뽑아내 9.5% 20% 먹는데 일주일 걸려 조정 넣어 또다시 한번 또 들었어요 매수가에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 오 오 오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네 이렇게 올라와요 매매에 대한 종목을 보지 마시고 매수 포인트를 보세요 어떤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꾸준한 매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지금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이미 올랐잖아요 가입하시면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종목을 사야 돼요 새로운 종목을 응 그럼 그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새로운 종목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종목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매매 포인트가 비슷합니다 우리 어제 에스텍 파마 보셨죠 자 어때요 이것도 똑같아 매수 포인트가 똑같잖아요 오늘 했는 걸 뭐가 달라 요런 자리에서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 항상 비슷한 매매 포인트로 합니다 하다보면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고 그리고 좀 더 적응만 되면 훨씬 더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요거 추천주 내역 그대로거든요 요기 요거 내역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요거 날짜 한번 적어서 한번 보세요 다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자 7월 9일 날 KG케미칼 적혀 있잖아요 7월 9일은 여기죠 여기 요 자리 잖아요 7월 9일이 요것도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때요 단기로 원 곧장 오르고 그쪽도 급등하고 그죠? 요 봉이 얼마짜리에요 6 4 4 2 급등 나오죠 또한씩 매수 포인트가 붙어가지고 옆으로 행보하면서 움직이다가 등등등등 상황까지 요렇게 갈 수 있어요 요렇게 갈 수 있어요 자 내일도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내일도 내일도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전일 공개 방송에서 SKDND 오늘 급등 나왔고 전일 10시 방송 밤에 하는 방송에서 서림바이오 에스텍파마 MVH 코리아 급등 나왔죠 자 무료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종목군들이 잘 움직입니다 자 내일 사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뭘 사야 되냐 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CMO 관련적으로 사야 돼요 CMO 관련적으로 사야 됩니다 자 반드시 사야 됩니다 요거를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를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십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전일 공개 방송에서 했던 종목군들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관심주 3개씩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종목군들을 참고하셔서 수익 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 나는 거 확인하고 나면 자 가입하셔서 유료 종목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 확률 나오기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항상 이 정도 포인트에서 추천해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내일 반드시 사야 되는 종목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스마트 밴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8시 40분에서 10시까지 오전 방송 그리고 오후 방송은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예요 종목에 대한 분석과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시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문자로는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매수문자와 손절문자는 나갑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달성이 되면 그때는 와우밴드와 와우카페를 통해서 게시를 해드려요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와우밴드를 설치하시면 거기에 알림이 옵니다 알림이 와요 자 깨끗한 나라도 보십시오 7월 29일 추천이에요 7월 29일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이 자리죠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당박에 4일 만에 올라왔고 이렇게 조정 보이고 이렇게 탁 탁 급등하죠 자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살 수 있고 걱정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우카페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 못합니다 일부러 여기 다 올려놓습니다 추천했던 것들 여기 다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케이지 케미칼도 문자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 번씩 다 쳐보세요 그런 종목군들을 언급했던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어떤 종목을 얘기했는지도 다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7월 9일이죠 7월 9일 오후 2시 30분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3차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익절가를 상향시키면서 잡아드려요 자 2개월에 70만원 1개월에 44만원 자 7월달도 수익률 탑이었습니다 8월달도 좋습니다 자 방송사 도장깨기 하고 있고 이제 한국경제만 남았어요 자 제 이름이 이상로입니다 이상로 상한가로 가는 길이에요 자 1인값 톡톡히 할 수 있는 전문가 함께 해보시면 되고 내일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CMO관련주 최근에 이제 CMO관련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CMO가 위탁생산 관련인데 지금 바이넥스 엄청 올랐죠 이거 못삽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에스티팡 이거 못사요 이제 우리 이거 25,000원 이거 못삽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만큼 올랐어요 뭘 하죠 그런데 자 에스티파마 마찬가지로 CMO관련주 어제 CMO관련주였죠 또 올랐어요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일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아직 안올랐습니다 중요한거는 안올랐어요 내일 급등 나올 수 있어요 내일 바뀔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날 얘기했던 종목은 뭐라 했습니까 조화제약이었다 했죠 조화제약 조화제약이 아주 좋게 오늘 사업을 갔습니다 내일 드릴 수 있는 주식선물도 반드시 받으십시오 자 손절은 개인이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손절은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손절하게 되면 문자로 보내드려요 손절은 목표가를 달성하면 워밴드의 알림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손절은 말 그대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밴드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문자로 나갑니다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했다라고 문자로 보내드려요 대신 손절 문자가 없으면 손절 안하시면 돼요 그럼 손절 문자를 다 포함해가지고 7월달에 요렇게 해왔어요 요거 진짜 요대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요거 요대로 7월 28일 코어롱글로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검색하면 코어증 알 수 있어요 진짜 얘가 거짓말하는지 진짜로 얘기하는 건지 찾아봅시다 7월 28일 날 코어롱글로벌 적혀있죠 7월 28일 날 7월 28일 언제예요 여기 요자리입니다 요자리에요 요자리 요것도 옆으로 요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때요 요렇게 움직이다가 급등 나오네요 목표가가 달성될 때마다 익절가도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대응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7월 10일 날 뭐예요 캠트로스 캠트로스 7월 10일 날 요거는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방송 추천 주잖아요 요기 요자리에요 요기서 추천하는 거지 요기 요자리에서 지금까지 종목군들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종목을 보지 말고 매수 포인트를 보시라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를 항상 비슷한 매수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막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비슷한 매수 포인트에서 합니다 급등 나오죠 급등 나옵니다 요기 요자리가 3200원인데 8600원 8600원 7월 3일 날 7월 3일 날 DKT 6.30원 여기죠 여기 3.30원 이런거는 익절과 터치도 안해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요. 밑으로 이런 조정도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요 밑에 이 자리에 13500원 이에요. 근데 여기 3850원 그러니까 요 날 7월 16일 날 저렇게 이제 움직이면 대응이 되느냐 보여드릴께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7월 16일이죠. 7월 16일 날 8차 목표가 3만원 익절과 28500원으로 상향 그 익절과 28500원이 무너지거나 또는 목표가가 3만원이 돌파되면 또 일부 이익신을 하자는거지 여기서 이익신을 할 수 있죠. 그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움직여요. 지금 여기서 공략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안되죠. 여기 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 사면 안되는거에요. 오르기 전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라고 말씀드려요. 아직까지 안오른 CMO관련주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내일은 사야됩니다. 아니면 너무 늦어져요. 내일 종목이 있으니깐 요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가입하셔가지고요. 내일 적어도 저희가 추천이 8시 반에 나가니까요. 물론 8시 반 전에 하시면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함께 산뜻하게 매매를 해보실 수 있을거에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따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분석도 하고 종목 추천도 하고 여러가지를 이제 아침에 시장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대신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이 문자로 보내드리는데요. 스마트밴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올려드려요. 요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자 요렇게 가입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주로 묻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적응이 빠르실거에요. 저희가 일부러 워카페에 이런 글들을 올려놓는 것은 새롭게 하시면 어느 방을 가면 항상 또 적응기간이 필요하죠. 그런 적응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요렇게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문자내역을 그대로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개방송이라든지 또는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따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도 그렇게 종목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좀 더 관리를 받고 좀 더 차트에 대한 기준을 잡고 종목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메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추천주도 항상 하루에 3개씩 무료로 또 추천 종목군들을 가르쳐드려요. 뒤에 추천주까지도 확인을 해 볼 수 있으니까요. 추천주도 이렇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적어드렸죠. 8월 25일날. 오늘도 적어드렸어요. 오늘도. 오늘 것도. 이렇게 적어드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대응을 무료로 종목군도 무료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받아 보실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구독하기라든지 워넷을 통해서 공개방송상에서 무료로 드리는 종목군도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11시 4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공개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종목 받아 보실 분들은 내일 8시 반 전까지 꼭 가입하셔서 함께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제약바이오 안에서 CMO관련주 요거 한개 남았습니다. 지금 요거 반드시 사야 됩니다. 지금 CMO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에스텍파마 바이넥스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요거 한개만 안 올랐습니다. 꼭 체크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공개방송상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6 ems 6 ems 6 ems 8 ems 6 ems 8 ems 6 ems 6 ems 8 ems 9 ems